기출변형 문제 6K입니다. 1번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아래의 괄호 안에 적합한 표현을 작성하시오. 알고리즘과 시어노 코드가 같이 있게 되는 문제인데요. 평균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세 가지에 대한 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누기, 개수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 부분을 평균이라고 하죠. 아마 이 부분이 코드나 알고리즘에서 나와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KO, EN, MES처럼 각각의 과목들에 대한 점수가 선언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고 SUM이라고 하는 부분은 합격, 그리고 나서 AVG SUM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언가를 나누게 되는 부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평균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코드표에서 보시게 되면 int KO, EN, MES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을 받은 후 SUM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언가를 집어넣어주고 SUM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게 되죠. 위에서 말했듯이 평균이라고 하는 건 합 나누기, 개수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1번에 들어가는 거는 세 가지 KO, EN, 그리고 MES 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한 합을 구하게 되고 이번에는 개수라고 하는 총 몇 개죠? 세 가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세 개 이렇게 정답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함수 문제인데요. 항상 메인문이 먼저고 메인문에서 함수로 출력된다. 함수의 위치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메인문부터 보시게 되면 5랑 4로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1, 함수를 5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넘버 2라고 하는 부분을 연산 후 증가하게 되는 후위연산자가 있습니다. 함수부터 보시게 되면 5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을 때 5가 몇이 되죠? 6이 되고 6을 먼저 집어넣고 나고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의미가 없고요. 6이라고 하는 부분 넘버 2라고 하는 부분도 4를 집어넣고 나서 후위연산자금에 4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6과 4가 먼저 들어가서 리졸트 값에는 10이 출력이 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넘버 1 같은 경우에는 연산한 후 라고 하는 부분이 함수에서만 나왔지 사실 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5 넘버 2에서는 4는 연산을 하였지만 그 다음에 후위연산은 증가했기 때문에 5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봤을 때 이 두 번째에 나와있었던 이 부분 다른 문제와 다르게 함수에서 그 값을 누적시키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합계해서 계산만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다가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버 1에 대한 변수는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3번 다음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입력받은 값을 시와 분으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간이랑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눴을 때 어떠한 시간에서 지금 현재 코드표에서 보시게 되면 60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넘버라고 하는 부분이 60보다 크게 될 경우에는 hour, mini,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1시간 40분 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때 1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몇으로요? 60으로 나눈 시간을 40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표시한다 라고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구하게 되는 방식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는 나누기가 2번에는 나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알고리즘에서는 모드라는 명령어를 쓰이기도 하지만 시어노 코드에서는 퍼센트 이외에는 쓰이지가 않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현재 지금 외부 스키마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외부 스키마를 비교해서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응용 인터페이스에서 저장 인터페이스 장치 저장 인터페이스에서 장치 인터페이스로 일단 1번에는 개념 스키마가 들어가게 되면서고요. 그리고 2번에는 내부 스키마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운영체제의 어떠한 기능에 대한 지문이다. 보기를 읽고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단어를 작성하시오. 하나의 PC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설치하여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서 구성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플랫폼과 리소스로 고문된다. 플랫폼과 리소스로 구성되어 있는 실제로 없긴 하지만 실행시키도록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서 구성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가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의 종류는 플랫폼 가상화 리소스 가상화가 있게 됩니다. 6번 USB 포트 등의 연결장치를 이용해 컴퓨터에 하드웨어를 연결할 시 사용자의 별도 조작이나 드라이버 설치 없이도 바로 사용해 줄 수 있게 되는 운영체제 윈도우의 특징 중에 하나죠. 플러그 앤 플레이 PMP 라고 쓰셔도 되구요. 아니면 플러그 앤 플레이 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7번 다음은 학생들의 성적을 나타낸 표이다. 아래의 릴레이션을 보고 기수 카디널리티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튜플의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튜플의 수를 구하게 됐을 때는 제목 행은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행에 대한 수를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4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번에 이것에 대한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상에서 서버 클라이이트 간에 데이터를 전송 및 교환 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전송 및 교환 업로드 다운로드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파일 트랜스포 프로토콜 FTP 가 되게 됩니다. 9번은 김동원이라고 하는 학생 테이블에서 대한 검색 셀렉트 권한을 회수하는 명령어입니다. 권한을 회수한다라고 하는 건 리보크고요. 리보크 자 김동원이라는 학생한테서 없애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프롬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권한을 부려하게 되는 리보크의 반대인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 어떠한 객체나 사람에게서 권한을 부여하게 됐을 때는 이제 투 라고 하는 부분을 쓰게 되고 리보크에서는 프롬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10번은 DDL에 대한 종류인데요. 크리에이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등의 생성 얼터는 수정 드롭은 삭제 제거다 라고 하는데 똑같은 제거 삭제 초기화다 라고 하겠지만 구조가 유지되게 되는 부분은 트렁크 에이트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딜리트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트렁크 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DDL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번입니다. SKM 구문에서 삭제하는 요소가 다른 개체를 참조하고 있을 때는 삭제되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명령어는 리스트릭트가 되겠습니다. 리스트릭트라고 하는 부분은 참조되어 있거나 연관되어 있었던 부분을 연쇄적으로 삭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의 개념은 케이스케이드가 되겠습니다. 12번에 다음에 설명하는 애플리케이션 테스터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프로그램 내부 로직을 보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의 종류로는 루프 테스트 조건 테스트 분기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내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서 확인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부의 관점이냐 외부의 관점이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도 구분 지어줄 수 있습니다. 13번 다음은 UML 중 어떠한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사용자의 시점에서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역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 우선에서 시스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며 결정하는 것 사용자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 사용자의 시점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맞는다 라고 해서 유스케이스 라고 하는 부분 됩니다. 유스케이스를 영어로 하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14번 다음은 성적 테이블에서 점수가 70점 이하인 학생들의 이름과 등급을 추출하는 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SQL 단어를 작성하시오. 현재 나오게 되는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문제대로 보게 되면 점수가 70점 이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번에서는 70점 이하라고 하는 부분을 쓸 수 있고요. 학생들의 이름과 등급 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과 쉼표 그리고 등급 이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해주게 됩니다. 쉼표로 구분짓습니다. 2개의 기사를 가져올 때는요. 15번입니다. 다음은 운용체제의 어떤 기능에 관한 지문이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단어를 쓰시오.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장치를 연결하면 바로 인식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대표적으로 항상 전원을 유지해야 하는 서버 컴퓨터나 레이디 시스템 등이 있다. 컴퓨터의 동작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핫스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핫스왑과 비슷한 부분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핫 플러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핫 플러그도 전원이 동작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둘 다 교환은 가능하지만 잔종으로 인식이 되냐 안되냐의 차이죠. 핫스왑과 핫 플러그는 둘 다 전원이 동작한 상태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시안으로 구현될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메인문과 함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5개가 총 실행이 되어 있고요. 이때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수로 집어넣을 때 함수에서 곱하기 표시 보이시죠. 이 부분은 포인터 배열입니다. 포인터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따로 구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배열 자체를 변수로 집어넣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때 지금 현재 i라고 하는 부분이 1, 2, 3, 4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배열은 0번부터 4번까지 총 5개지만 실제로 1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쪽에서 i라고 하는 부분과 i-1 앞에 거 만약에 1번이라고 하는 부분과 0번을 비교해가지고 이 사이값을 구하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아이가 1일 때 최초의 사이값을 집어넣어 준 후 if에서 컴프라고 하는 부분과 컴프 1을 비교하여 두 수의 차이값이 가장 작은 부분을 찾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이값을 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2, 5, 7, 9, 10 이라고 하는 부분에 두 수의 사이값 이렇게 제일 작은 사이값을 구해가지고 그 사이값에 배열을 출력하게 되는 부분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와 10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테스트 기법은 다양한 코드 중심에서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각각의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 그중 이것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용 유닛 단어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단정문을 이용하여 테스트 케이스의 수행 결과를 판명한다. 자 여기서 나오게 되는 테스트 기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용 유닛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테스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말 뒤에 유닛 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붙게 되는데요. C언어 테스트 프레임워크였다면 아마 C유닛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고 현재 이 문제에서는 자바기 때문에 J유닛 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18번은요. 다음과 같이 C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작성하시오. 마찬가지로 함수 부분이 이렇게 있지만 메인 부분이 먼저 실행된다고 얘기를 했죠. 배열 세 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펑션에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저장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결과값이 아마 나오게 될 건데요. 여기 나와있었던 세 가지 수 82, 62, 74 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배열에다가 하나씩 초기화를 시켜서 세 가지 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합계에서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배열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뺀 나머지 합계 남는 거 뭘까요? 가장 큰 값 82 가장 작은 값 62 남는 부분 바로 74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19번은요. 심각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19번에서 1번 단위 업무 프로세스 비정상 수행되고 해당 프로세스에 인하여 다른 단위 기능 또는 시스템 시스템 다운 장시간 응답지원 데이터 외국 등 전반적인 기능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2번에는 단위 업무 프로세스가 일반 사용자원계에서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는 경우 3번은 업무 프로세스가 일반 사용자원계에서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으나 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결함도가 위쪽에 제일 높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번에는 하이고요. 2번에는 미디움 3번에는 로우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결함 심각도 구분지어지는 부분이었고요. 결과에 나와 있었던 정의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한 용어는 무엇인가 작성한 개발 소스 코드를 분석하여 개발 표진에 위배되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성한 개발 소스 코드를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이다. 라고 했죠. 이 부분은 우리는 코드 인스펙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